오늘 뉴스장터는 어제 방송된 18일 수요일 밤에 방송된 TV조선의 뽕송악당 60위의 방송을 못보신 분들을 위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어제 방송은 전반부에서는 전주에 마무리하지 못했던 TOP6의 PD 특집 방송이 진행이 됐고요. 후반부에서는 슬기로운 면역생활 특집이라고요. 건강 특집 방송이 진행이 됐는데 어제는 각 분야의 전문가 의사분들을 모시고 질의응답 그리고 게임이 진행되는 방식으로 방송이 됐는데요. 어제 방송에서는 가정의학과에서는 명승건 선생이 초청이 됐고요. 출연을 했고요. 백신 전문가 이처로 그리고 한의사 한창씨가 출연을 했습니다. 한창씨는 방송인 잔영란씨의 남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창씨가 출연을 해서 건강체조를 하는 모습이 방송이 됐고요. 그리고 비뇨의학과에서는 연재승 선생이 출연을 해서 트롯맨들의 아주 깊이 있는 질문 그리고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재미있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푸드텔라피 전문가인 박찬우 선생이 나와서 OX 게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못 맞힌 사람들에게는 밀가루 폭탄이 터지는 모습도 재미있게 진행이 됐는데 어제 탑식스 중에서는 영탁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았습니다. 밀가루 폭탄을 맞지 않는 모습도 재미있게 진행이 됐는데요. 어제 방송의 시청률은 조금 아쉽습니다. 전주에 보다 조금 떨어졌어요. 조금 떨어졌어요. 어쨌든 하락세를 갖고 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방송은 이명웅, 영탁 등이 백신과 면역에 관한 지식을 질의응답하면서 습득하기도 해서 정보와 재미가 있었던 방송이다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아쉬운 것은 시청률이 다소 떨어졌다는 거예요. 어제 방송의 시청률은 7.57%예요. 7.57%로 4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뽕숭아학당의 시청률 10% 때는 옛말이 됐나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가 나온 것처럼 아쉬움이 묻은 방송인데요. 어제 방송은 전주가 7.6% 어제 방송은 7.57%로 아주 조금 떨어진 거예요. 0.03%포인트가 떨어졌는데 이렇게 4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트롯맨들이 코로나19 확진 이후 결방 이후에 이렇게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도 나름 재미있었습니다. 수요일 예능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긴 해도 이렇게 그렇다 하더라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7.57%의 시청률은 지난 54회 방송 최저 7.467보다 조금 높지만 가장 낮은 순위로는 두 번째 낮은 시청률을 보인 거예요. 이렇게 진행된 것이 어제 방송인데 아쉽습니다. 지금 뻥숭아 학당이나 사랑의 콜센터가 어느 것이 종영되느냐 이렇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래서 어수선해서 그런지 아니면은 탑6 트롯맨들의 영탁 장민호 김희재의 확진으로 2주 정도 결방이 있어서 이런 현상이 있는지 어쨌든 간에 뻥숭아 학당도 어떤 대변신의 기회를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루틴하게 이렇게 해오음에 따라서 시청률이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어서 아쉬운 대목인데요. 어쨌든 변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 방송된 TV조선의 뻥숭아 학당 62회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서 시청률이 조금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내용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는 간단하지만 여기서 마무리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뉴스장터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